아, 나 가열탄이 그 자식이 언젠가 사고 한 번 지대로 칠 줄 알았다니까? 아니, 근데 무슨 그런 위험한 라면을 팔아도 되는 거야. 나는 미친놈이네 진짜. 아빠, 그거 알아? 해외에서는 진짜로 매운 고추 먹다가 죽은 사람들이. 야, 이 씨, 지금. 좋아, 좋아, 이 자식아. 대사 이미지가 거꾸라 바퀴리 찌개긴데 웃음이 나와. 야, 이 자식아. 야, 이 자식아. 야, 이 자식아. 지금 갑질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얼마나 높으신 양반인지 모르겠는데 당장 그만하시죠. 저 노동청 사람들이랑 완전 친하거든요. 야, 너 우리 부서 인턴하냐? 네? 뭐야? 죄송합니다. 야, 그거 빨리 내려놔. 딱 오지 마요. 한 발자국라도 더 오면 저 바로 전송 누릅니다. 우리 회사 회장님 얼굴 몰라요? 내려놔. 내려놔. 아니, 아무리 회장님이셔도 힘없는 사원을 막 대하고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? 그 사람이 여기 넘어지고 맞고 그리고 때리셨잖아요. 그 땅콩 한 콧구도 모르세요? 뭐야? 이 도라이는. 그만 가지. 네. 아무리 인턴이라도 윗사람 얼굴은 좀 익히게 하지. 네, 죄송합니다. 에이씨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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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, 미쳤어, 미쳤어. 이 때리 진짜. 아니, 조직찌가 저 인간으로 살기로 했잖아. 아이씨. 아이씨. 야. 아이씨. 저 새끼 또 뭐야, 진짜. 왜 저래. 야, 나랑 얘기 좀 하자. 아이씨. 저기, 괜히 일컨이니까 그 아는 척하지 마요. 아, 그런 거 아니고. 아. 아니, 내가 여기서 잘리면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? 나는 오늘 그쪽이랑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. 야, 나랑 사귀자. 나 구해준 사람. 그쪽이 처음이다. 우리 엄마 죽고 나서.